네, 뉴콤가정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지훈님. 김장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런데 가정주부들과 여러분들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김장철 앞두고서 배추와 무 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40%나 껑충 뛰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9,123원, 무 한 개에 3,561원. 고춧가루라든가 새우젓이라든가 김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김장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느 정도 사는 집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집보다도 이렇게 되면 포장김치 가격도 이제 오를 테고요. 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김치 안 내놓을 수도 없고 말이죠. 김치 안 내놓으면 손님들이 김치 달라고 그러고 깍두기나 이런 식으로 대체를 요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무가 조금 싸니까 배추보다. 하여튼 걱정만 늘어가는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인가 윤석열 한동훈이 만난다 그러죠. 독대는 아닌 것 같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옆에 배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대표 비서실장은 잡석하지 마. 3인만 만난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윤석열이 그래 한번 불러봐. 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자 군기 좀 잡아보자. 한동훈은 하여튼 가서 뭐 김건희 얘기를 할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은. 지시를 내리겠죠. 야 동훈아 너 김건희 확실하게 네가 보호해라. 108석 지켜라. 괜히 까불고 나 배신 때리지 마라. 그러면 너 지금 수사하는 거 바로 그냥 깔 거야. 아 한동훈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고 있죠. 하여튼 뭐 한동훈은 좀 딜을 해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과연 윤석열 형님이 그게 통할지. 아니면 둘이서 서로 맞춰왔고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나 좀 대통령 후보 좀 키워주세요. 그럼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아니면 한동훈이가 튀어서 형님 우리 갈 길 갑시다. 이렇게 할지 전자에 한 표 던지겠습니까? 후자에 한 표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는 거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독대한다고 전 언론에서 뻥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두 사람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과연 한동훈과 윤석열 앞에서 제대로 얘기할 것인지. 제대로 얘기할 거였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론에다 이미 큰소리 쳤겠죠. 하여튼 간에 오늘 어떻게 하나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데 하여튼 무인기도 침투시키고 하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인도태평양 사령관 파파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난 16일 날 급거 방한해서 그러지 말아라 만류했다는 전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전쟁 분위기가 고조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북한군 파병 뉴스를 또 언론에다 흘려서 언론에서 이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500명이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다. 러시아로 파견돼서 사진까지 찍어서 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예민한 그리고 긴장을 늦을 수 없는 미국과 나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대대적 홍보에도 미션 샤벳 NSC죠. NSC 대변인은 보도가 정확한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 파병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아니라는 거죠. 설사 북한군이 간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말쿠리토 나토 사무총장은 확인이 불가하다. 무슨 의도들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한 나라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딱 두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국정원은 대대적으로 홍보할까요? 북한군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인다. 그러니까 남쪽에도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된다.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군이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낸 건가요? 확인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합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벌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죠. 충안고 인맥 국방부 장관 또 방첩사령관 그리고 777부대 이대는 107일 경찰 대대까지 대통령 씨를 경호하는 충안고 인맥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자유권 발동. 하여튼 개협령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구체적으로 우리 김남기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이 여론조작의 행태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이 점점 명태균과 국민의힘이 확실해지는 것 같고 그 정황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이 했던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응답층을 조작해서 해당 후보 지지로 돌릴 수 있다 라는 하나의 조작 사례 두 번째 조사 샘플에 해당 후보 윤석열이든 누구든 간에 해당 후보의 DB를 섞어서 여론조사를 돌려서 2천 명 샘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작위적으로 안심번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호적인 DB를 섞어버리면 자기가 밀고 싶은 후보를 더 나오게 만들 수 있다 2% 더 올려라 2% 차이가 나게 해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사들인 거죠 그 다음에 PNR에서 로우 데이터를 돌려서 나온 것 같고 그 받아서 통계표를 스스로 작성해서 재가공해서 완전히 조작하는 것이 범죄 행위죠 하는 조작 행위 이 세 가지 형태가 명태균과 PNR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다는 조작 형태가 아니냐라고 여론조사 전문가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사 시기, 조사 요일, 주말에 하느냐, 평일에 하느냐 조사 방법, ARS로 하느냐, 아니면 RDD 방식으로 하느냐 전화 면접으로 하느냐, 안심번호로 하느냐 또 질문 순서, 또 입력했을 때 오류인 척하면서 부정을 행하는 방법 이게 답안지만 부정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를 수정하는 등 숱한 여론조작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의 범법행위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공천장사, 이건 드러난 행위죠 그리고 여론조작, 그 다음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국가산단유치 지방선거 출모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윤석열의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것은 전화 녹취로 강혜경 씨의 증언으로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녹취록에서 창원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정보를 명시가 미리 입수해서 야 현수막 걸어라, 우리 유치된다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사전에 안거죠 어떻게 알았느냐 현수막까지 사전단 걸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국가산단 유치로 해서 이권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막혀서 이번에 터뜨리는 건가요? 국가산단이 결국은 X파일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에서 명태근 특검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회에서 화들짝 놀라서 그건 안 돼요 막 그랬는데 하여튼 이 여론조사 조작 이 여론조사법도 손을 확실히 대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은 여론조사에 대한 텔레마케팅이죠 저 밑에 있는 후보를 싹 올려서 제1등 후보하고 서로 간에 여론조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B 후보가 누구야? 이러도 몰랐는데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지?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조작행위 중에 하나죠 여론을 조작하는 이 행위들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민심을 조작하는 이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국감에 출석하라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하는 명태균이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검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첫째, 일제강정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산하의 검찰 기관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이게 뿌리죠 일제하의 검찰이 이 당시에 조선인 검찰 출신 검사들은 한 10%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1명 이 독립운동가들 고문하고 체포하고 별 행태들을 다 보였던 것이 일제강정기하의 검사들이죠 공소재기 전에 압수수색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때도 가졌습니다 식민지 치아에서의 검찰 더했겠죠 지금보다 구인, 고소거발, 연장 언제든지 잡아놓을 수 있고 또 수사기간도 연장할 수 있었고 일제강정기의 검사들 조선인 출신 검사들이 해방 이후에도 전혀 청산이 안 되고 살아남았었죠 자유당 시절 이승만 때는 오제도 검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오제도 검사는 뭘 했냐 사상검사라고 했죠 빨갱이 색출 검사 이 검사들이 국민 보도연맹을 결성했었어요 좌익선양에 있는 사람들이 전향해서 전향을 시켰고 그런데 6.25 전란 중에는 몇만 명을 살해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승만 때는 경찰이 더 파워가 셌어요 미군정화의 경찰 일제관려 경찰이 그대로 이승만 시대의 경찰이 되면서 친일 경찰들이 반공 뒤에 숨었었죠 그 하여튼 그러나 검사들도 활약을 대단했습니다 주로 오제도 같은 빨갱이 색출 검사들이었습니다 박정희 때 유신정권 때 구속적부심죄를 폐지하고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헌법에 명시합니다 기소독정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이 바로 박정희 때입니다 조용수 민족일보사장도 처형했고요 그리고 전두환 때는 김대중 내란운모 날조사건 등에 수적 노릇을 한 게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 검사들입니다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강정기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독재정권 이들은 역대 독재정권 때 또 아류의 부패정권 때 정치재판의 주역이었습니다 야 기소해 만들어 죄 기소했죠 무조건 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검사들이 기소했던 공안사건 대부분이 민주화 이후에는 그 전에 독재정권 때 검찰들이 기소했던 사건들은 다 재심 때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혁당 사건 또 민청학년 사건 그리고 수많은 시국사건들이 재심을 신청하니까 다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검사들은 기소했는데 공소유지했는데 법원에서는 또 유죄를 때렸는데 사법살인들을 한 이 무수한 사건들이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재심을 신청하니까 다 무죄로 났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은 그 다음날 바로 이승만 때 조봉함 씨도 며칠 뒤에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독재권력의 신여 거의 사냥개로 조롱받던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우리는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는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검사 검찰이 됐습니다 마치 정의를 주고 있는 칼처럼 위장변모했습니다 보안사와 경찰 안기부 보안사는 전두환 때 그리고 중정 이 세력들이 민주화 이후에 퇴행하니까 이들의 권력 핵심기관들이 사라져버리니까 경찰까지도 민주화된다고 하니까 검찰이 이제는 안 보이는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국민들이 했는데 그 최대의 수혜자는 검찰과 언론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언론과 협작해서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는데 일등공신이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대에 이명박 대통령을 BBK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덮어줬죠 나중에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BBK 사건이 실체가 드러났지만 이명박 정부하에 검찰이 BBK 사건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대에 검찰은 승승장구하고 청와대라든가 각종 요직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대통령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권력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용하면 우리는 권력 카르텔에 진입할 수 있고 함께 노조어서 배를 나아갈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 검찰이다 우린 87년 민주화항쟁 때 돌멩이 하나 안 던졌지만 그 결과는 안기부라든가 보안사라든가 경찰의 권력 핵심기관이 없어져 버리면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권력 핵심기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대의 BBK 사건입니다 박근혜 때 우병호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노무현 당신은 대통령이 아닌 선배도 아니다 검찰 선배도 아니다 뇌물 수수자다 우병호가 이렇게 떠들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검 중수부와 특수부 이 당시에 이 대검 중수부와 특수부가 이 마피아처럼 네트워크처럼 막 승승장구 올라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부패 정치인 막 수사하고 자기네들이 캐비넷에 꺼내버리고 그 다음에 재벌들 꺼내수사하고 이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 외피는 대통령 권력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에서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해보시오 했지만 자체 정화를 맡겼지만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우수 헛웃음을 짓고 나중에 논두렁 시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억울한 죽음을 하게 간접적으로 작동시킨 것이 바로 검찰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드디어 윤빠가 등장합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아주 국민들한테 하여튼 윤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내부 의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이죠 바로 검찰에게 검찰 조직을 위해서 나는 일어났고 싸우겠다 네 이렇게 민주화운동에 돌멩이 하나 던져보지도 않고 승승장구했던 검찰 그리고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수사하면서 대단한 정의의 칼을 휘두른 것 같았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이름하에 초고속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적폐청산 판사까지도 판사 한 백여 명을 수사했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윤석열은 기수 파괴를 하면서 뭘 이렇게 잘 보였는지 문재인 정부와 누구랑 같이 연결을 했는지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기수 파괴를 하면서 고속 승진하면서 윤빠가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하겠다고 그러니까 뒤누졌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더니 조국 장관을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마치 언론과 함께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내로남불로 파고듭니다 사모펀드를 했을 것이다 상호펀드 수사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언론과 함께 조국 장관은 난도질하고 검찰개혁은 사라져버리고 검찰들의 기득권만 사라진 유지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하나 하나하나 제거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특히 언론과의 위착으로 특권 카루텍을 형성했던 건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이 황폐한 현실인 것입니다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려서 여론재판을 하고 우리는 개다 주인을 문다 전에는 주인이 물어라 해서 물었는데 했던 사냥개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개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다 주인을 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윤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고 지금도 검찰 권력 하나로서 이 정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20%인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이유는 바로 검찰 권력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 권력 충성하고 어떤지 줄 서서 권력을 누리고 이권을 개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검찰 무도한 검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바로 검찰이 끝났다 검찰 나 스스로 개다 이런 걸 증명한 것이 결과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왕국의 군주입니다 터치하지 못합니다 대왕국의 황제한테만 잘 보이고 대왕국의 황제의 말씀만 잘 따르면 그 소왕국의 더 토지도 더 넓힐 수도 있고 노예도 더 가질 수 있고 바로 소왕국의 군주로 변모한 대한민국 검찰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게 뻔해도 기소할 수 있고요 죄가 많아도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작가 회유 검사실에서 술 매이고 연어회도 매기고 모해위 위중교사 또 법원까지도 겁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그렇게 당했죠 마치 죄가 있는 듯이 기소하고 또 기소하고 언론에 흘리고 조작하고 수사하고 한명수 전 총리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쉬우기를 하면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검찰과 짜구서 짜구서 스스로 지네들끼리 모여서 판돈 돌리고 고도리 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검찰 권력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판사들도 많이 겁먹었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사들이 이리떼처럼 달라붙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불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1월에 16일인가요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 기능까지 상실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검찰들은 이제 공청까지 받아 먹어서 국회에도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법사회에 있는 주진흥 의원이라고 항상 나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말이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검사 주신들이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관 주신들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그런 특권과 카르텔과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국회에 뺏지 달고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이 현주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 브리핑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건희 여사님을 무혐의 처분해서 우리 검찰 정권은 영원하다 를 선포한 것입니다 명태균 리스트 27명 원래 25명이라고 그러더니 2명을 추가시켜서 27명을 공개했습니다 노행위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의 명태균과 접촉한 인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이준석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개한 거니까요 그런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현주 최고위원과 김두관 그리고 여영국 전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잘 검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페북에다가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김두관 전 의원도 그렇고 아마 전화가 빗발듯이 오는 모양인데 이 명단 리스트가 물론 윤석열과 이준석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김진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관계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구체적 사실로서 아니면 정황이나 녹취로서 얘기가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박안수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철수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마녀사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 측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근거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내부 충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국감이 국감에서 여러 사안이 많은데 마치 명태균만 부각되는 명태균에게 명태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공천장사와 여론조작 그리고 창원에 유치하려고 했다 하는 국가산업단지 어떤 이권을 빼먹었는지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매일매일 명태균 명태균 하다 보면 그 본질이 흐려지고 국정감사 진행 중에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흐려질 수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조중동이 신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강혜경 씨 측에서는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이런 향후의 명단 또 밝힌다 그러는데 검증되고 연관성이 어떤 건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감을 흐려줄 수 있고 마치 윤석열과 지금 김건희하고 싸우는 이 전선을 흐트려 드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중동이 너무나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독대인지 독대인지 면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81분간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진 네 참 이거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참 이거 완전히 뭐 설벌한 분위기예요 네 한동훈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 갖다 놓고 둘이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이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님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은 빈손 면담이었죠 이걸 갖고서 언론에서 마치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던 것도 참 우습습니다 저는 어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윤한 회동이 별로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범죄 공동체고 서로 간에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치고 나을 부분이 없다 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도 한동훈의 회동을 받아들인 거고 한동훈은 이 회동을 통해서 좀 치려고 하는 것인데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라인의 인적 세신 또 김건희 관련 의혹 규명 절차를 협조하고 또 김건희의 대외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려고 했다라는 게 사전에 회동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게 들어지겠습니까 김건희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건데요 김건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손회동이다 그리고 살벌회동이다 아마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너 김건희 지켜야지 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너 키워줬는데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어 그거 깔까 너 어떡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한동훈은 형님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살벌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표정이겠습니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난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국회와의 협력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 둘은 지금 서로 간에 살랐다 서로 간에 살기 위한 전쟁만 벌이고 있는 살벌한 전쟁 회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죠 한동훈은 한동훈의 결단과 선택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꽉 눌러버려 지우결 돌아오면 꽉 찬성이라고 눌러버려 그게 너만 한동훈이 당신이 살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데 여론조사 하면 약간 야 입맞을 수 있어 그러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선관위의 여론조사를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가 67.2% 불필요하다가 29.9% 나왔습니다 얼마전에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의뢰한 조원 CNI 조사에서도 탄핵 공감은 62.5%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탄핵이 필요하다 탄핵이 공감하다 필요하다 67.2%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탄핵 모임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다른 조국당과 탄핵이 필요하고 탄핵의 절차를 이제 국감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빨리 거꾸로 들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전쟁 노름하려고 하는 윤석열은 전쟁과 계엄령 외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옥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든지 국지점 버려서 김정은 도발시켜왔고 그걸 계기로 해서 계엄령 때려서 하여튼 영구직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략과 흉계를 꾸미고 있음이 우리는 아주 상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찬성도 71.3% 입니다 하라는 것이죠 지금 CAT는 전화면접조사고 ARS 조사는 그냥 ARS 기계를 돌린 것이죠 둘 다 특히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중도층이 더 많이 잘 피죠 71.3% 로 더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 빨리 관철시켜서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당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살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이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주술적 지배관계라는 것이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강혜경 씨의 직원에 따르면 윤석열은 칼을 휘두르는 시각장애인이다 김건희 당신은 그는 윤석열 어깨 위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 대단합니다 꿈을 통해서 앞날을 알려줬다 누가요?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 사람을 골라달라 실제로 그래서 조선일보 출신 이동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일주일 만에 그만두죠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 이 대변인은 기가 잘 맞지 않는다 대변인 인사부터 모든 인사를 다 휘둘렀다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김건희 또 우리가 궁금해했던 이 청공지시인 줄 알았는데 명태균 짓거리입니다 해외 출국 날짜 좋지 않다고 그래서 하루 늦춰서 출발했다고 하는 해외여행이 해외 순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조문 회피도 명태균이 조언했다라는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 강진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평소에 김건희에게 반말조를 하고 김건희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만 믿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다 나오죠 아주 살벌한 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장재원 윤한웅이 총장님 펄펄 끊는 솔에 삶아 먹고 있는 그러한 꿈을 꿨다 대단합니다 유나깐하고 유나깐하고 대단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어제 강혜경 씨에게 따르면 김건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 또 장모가 요양병원 불법 운영혐의 구속도 예언했다 결국 명태균이 김건희와 영적인 주술적인 무석적인 가스라이팅과 정치공학 그리고 이권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명태균이 김건희를 지배하고 김건희가 마찬가지로 또 윤석열을 지배하면서 이 나라가 사단이 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정치권이 사단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명태균 씨는 주술 얘기 무석 얘기만 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더 아닌지 긴지 뭐 이렇게 관심은 크게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국정개입으로 이어지고 국가산단유치까지 개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중재 아닙니까 국가의 국책산업까지도 건드렸다 양평고속도로도 좀 알고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개입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젤렌스키와 윤석열은 짝짝쿵궁합인 것 같습니다 둘이 콱콱 잘 마여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로가 전쟁이 필요한 사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유도 연대를 젤렌스키와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는요 임기가 원래 지난 5월 말에 끝나는데 전쟁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쟁이 사라지면 젤렌스키는 아웃이죠 그동안에 그리고 요즘에 젤렌스키가 마구 뛰어다니면서 유엔인이 이쪽에 미국한테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젤렌스키가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지 러시아하고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대공미사일도 지원해달라는데 미국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는데 왜냐고요? 이거 미국 대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거든요 미국 여론이 도대체 당신네들 민주당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엇을 했느냐 돈만 쓰는 거 아니냐 전쟁만 끌면서 미국이 전쟁을 중동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에 대한 질타와 여론이 심해지자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바이든 등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어떻게든지 더 극적인 연출을 통해왔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야 자기가 정치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네이티아니하고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재자들이 독재자들이 그냥 나서서 히틀러, 무솔린이, 일본의 천황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전쟁을 벌이면서 패권, 제국주의 전쟁을 벌였다 그러는데 지금은 말이죠 이 독재자들이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자기 정권 유지가 힘들어서 전쟁을 벌이는 이런 행각을 이번에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이스라엘 한국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뭡니까 희생당하는 국민들 이 전쟁 광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국민들 자기네 국민들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도 무참히 학살하는 이러한 전쟁 광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네이티아니하고 그리고 또 젤렌스키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그래서 젤렌스키가 요즘에 안달이 났다 그래요 불행하게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탄핵으로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뭐 돌파구가 없어요 돌파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 무인기도 보내고 그리고 확성기 방송도 같이 틀고 거기서 북한에서 풍선을 보내면 이쪽에서 전단 또 뿌려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북한의 갈등과 대립을 막아서 경제도 살리고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쏴봐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엉망이 됩니다 외국인 자본금이 다 빠져나갈 것이고요 우리 경제는 너가 없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전쟁을 억제하고 그리고 김정원도 달래든지 끌어안든지 아니면 뭐 으름장을 놓든지 제대로 된 으름장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책무고 임무인데 요즘에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밝혔어요 젤렌스키가 북한군 1만 명이 러시아에 참전 훈련했다 북한군 시신이 6구가 발견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응하지도 않고 러시아에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빨리 나토라든가 미국은 우리를 도와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누굽니까? 라오스 군인들이 만나는 장면을 동영상을 해서 이것이 북한군 파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것을 또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미국과 나토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침묵입니다 미션 사벳 NSC 미국의 대변인은 보도가 정확한지 알 수 없다 프랑스의 외무장관은 파병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군 파격입니다 마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확인이 불가하다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나토와 프랑스 미국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을 못하는 거죠 러시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군과 러시아군이 전쟁을 벌이기도 싫고 또 미국이 거기에 확전돼서 러시아군에 전쟁을 벌이기도 싫은 것이죠 무기나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 공식 확인한 국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연대 국가 두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과거의 앙기부의 악명은 조작과 공작의 악명 과거의 중정의 악명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군 파병 뉴스로 악화된 여론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흘린 묘한 위성사진을 보여주고 이 국정원은 실제로 임대중 정부 시절 들으면서부터 이제는 중립적 국가기관으로 변모했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법률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시행령인가 뭔가 만들어왔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도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잘 기억하시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5.16 군사구태탈을 일으켜서 바로 만든 것이 김정필을 중심으로 하는 중정입니다 이 중정이 이후에 군사정권의 기반을 닦고 또 63년도 선거할 때 중정이 다 개입해서 박정희가 신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중앙정보부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인 그리고 각종 공작에 아주 천명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현해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했다가 빠뜨려서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또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공작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다 감옥 갔습니다 이 정치 공작, 시국사건의 공장이 과거에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 그 이후에 안기부였던 것입니다 남산은 바로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고문했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남산대 지금 거기가 방송국이 들어섰고 그 이후에는 바뀌었는데 거기서 숱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바보가 되고 명신이 돼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제는 그런 과거의 관행 악패들을 다시 한번 또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여튼 참 가관입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거리 등에서 국민투표가 점점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에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군별 경남 도민대회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을 쫓아내자 경제파탄, 민생붕괴 친일정권, 매국정권 국민 삶이 파탄나고 있다 내일 모레조 25일 날 경남 도민대회가 열립니다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열립니다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다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 컷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기층 세력들이 기층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농민총연맹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전국 시군구 풀뿌리단체까지 국민투표 추진분부가 설치됐습니다 11월에 노동자대회 농민대회가 그리고 12월에 민중총걸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투표하는 사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김태영 소장이 제공한 사진입니다 10월 8일부터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12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에 우리는 국회의의 탄핵청원 14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든지 이 거리에서 다니시다가 전국 시군구에 이 국민투표 그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시고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국민투표 하셔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바로 피플파워가 결국은 피플파워가 결국은 몰아낼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현역 군인이 군인이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인 군인도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을 몰아내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고 챌린지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여는 대중운동으로 확산될지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정판이 뭐 어디서 하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윤석열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바로 우리 힘으로 그래야지만 한동원도 움직이는 것이고 민주당도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조중동도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윤석열과 한동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과 한동원 뭐 그냥 쇼하다 말았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선 회담이다 한동원이 야단만 맡고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윤석열이 딱 폼 잡고 말이죠 마치 훈계하는 듯한 그 장면들 그 장면들 야단치는 듯한 장면에서 한동원은 찍소리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조중동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중동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친환과 친륜의 개파 갈등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상당수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경향성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특검법 재의결 찬성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피플파워다 국면의 전환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한동원을 밖에다가 24분 동안 세워놨다 그럽니다 완전 궁기잡기죠 아니 여당 대표하고 회담에서 24분 동안 서있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 아쉬운 건 윤석열인데 말이죠 한동원은 지가 아쉬운 티를 냅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나자마자 윤석열은 추경호를 불러서 뭐 만찬인지 하여튼 뭐 면담을 했다 그럽니다 한동원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너 없어도 된다 108명이 중요하다 그것은 네 손에 달려있지 않다 친한 게 웃긴다 우리 검찰 캐비넷에 다 있다 너희들께 어제 그 사진을 보면 한동원 굴복해라 너 지금 댓글 공작 수사로 구속시킬 수도 있다 겁주는 장면입니다 조폭집단 조폭집단 깡패집단의 검사의 위계 하이라키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독대하자 그래서 떠들어 야 친년계에서는 벌써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대표가 당의 전부가 아니라 추경호 내 대표가 진짜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의깊게 바라볼 대목은 조중동의 태도입니다 연일 조중동에서는 김건이를 버려라 그리야 산다 동아일보는 동아일보는 어제 그저께인가요 신문에서 특검법을 합의해야 된다 윤석열과 한동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특검법 제 의견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한동원이 믿는 구성은 바로 조중동과 다른 세력이겠죠 과연 조중동은 그냥 언론이 아니죠 권력집단이죠 윤석열 정권을 창출시키고 윤석열 정권과 함께 괴를 같이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전원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편집구장한 사람이 가서 발행을 하는 데인데요 이 조중동의 아료 시사전원에서 김건이 내관이다 또 경고했습니다 보수와 영남도 등 돌렸다라고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국정지지율이 최저치다 골든타임 지났다라고 시사전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4.1%를 기록했죠 한국갤럽 NBS도 20% 최저치입니다 이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끔쩍하지도 않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검찰 권력 하나 믿고 있는 것이죠 영남권도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TK가 27.1% 윤석열이 가장 믿고 있는 70대 이상에서 부정이 과반을 넘어버렸습니다 53.7% 이거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31.3% 민주당은 44.2%입니다 시사전원에서 김건희 문제, 한동 갈등, 의료대란 문제를 타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일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 공판입니다 그 선거 공판이 자기네 바람대로 되라 그러면 우리는 뒤집을 수 있다 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개혁 지정의 구심점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이재명만 제거하면 윤석열도 내려오게 만들고 김건희도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개원도 하고 그래서 보수 재직권을 할 수가 있다 민주당에 제대로 된 대선 후보도 없다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죠 아주 얕은 생각인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앞으로 한 달 앞으로 한 보름 이상 남았죠 한 20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검찰 정권과 타협해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선거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의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없는 압박들을 강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언론과 검찰 정권과의 유착 윤석열과 함께하고 있는 언론인들 저희가 온라인 뉴스와 몇 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익히 아시는 언론인들입니다 이동관 동아일보 출신이죠 이명박 캠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뭔 특본과 맞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임무를 수행하고 바로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사퇴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이진숙 MBC 출신이죠 대선에서 대선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뚝딱뚝딱 다 해치운 다음에 탄핵당해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류희님의 방통심의위원장 이 사람도 YTN 출신입니다 미디어 연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동관 이진숙 류희님은 저희들 입에도 오르내리기 쉽습니다만 참 볼 수가 없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협작군이죠 완전히 사냥개들이죠 황상무, 핵할 테러 얘기에서 쫓겨난다 황상무 KBS 앵커 출신이죠 시민사회 수석을 했고 지금 현재 또 백제예술대학 부총장으로 가서 계시다고 합니다 부총장 로비하는 데죠 정권과의 로비 언론과의 로비를 맡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보균이 중화일보 출신이죠 문체부 장관 영예의 문체부 장관을 했습니다 박영찬 MBC 출신인데요 문화미디어 컨텐츠 위원장 충선 영득포리인가요? 총선 출마해서 공청받았지만 낙서를 했습니다 정흥복 춘천 MBC 사장 주씨입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이런 자리도 논하는 자리입니다 과거 김대남이가 서울보증의 감사위원으로 갔잖아요 이런 한국전파진흥 이런 데가 거기에 또 상근부회장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 가셨네요 임현찬 조선영상 귀전대표 지금 나스미디어 사회이사 사회이사로도 많이 가요 김한열 대구 MBC 사장 출신 윤석열이 대구가 있을 때 사귀었나요? 도로교통공사 상임이사입니다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시겠습니다 손지혜님 아리랑 극제방송 사장 출신입니다 외교부의 문화협력대사로 갔습니다 문화협력대사 이런 자리도 있는 모양이죠 박강수 시사포커스 지역신문 사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왔고 마포구청장에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희만 많이 들어보셨죠? MBC 부사장 출신입니다 케이블TV 방송협회 회장입니다 이 자리도 굉장히 아주 꿀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연봉도 높고 법인카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송태권이 한국일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일보 상무 출신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하니 언론중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호 국민일보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입니다 박경화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코바코 광고집회 하는 데죠 코바코 이사입니다 제가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더 못 걸랐는데 이 외에도 엄청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언론인들이 한자리 다 차지하고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언론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정하고 그리고 교묘하고 아주 간교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올리고 데스킹하고 그러면 바로 퇴임 이후에 몇 년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 바로 이들이 언론 카르텔들의 꿈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놓고서 어디에 나가면 언론의 자윤이 비판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아주 딱 고개 쳐들고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 이들 외에도 우리는 정직한 언론 기자들도 있고 여러분들 뉴스 코멘터리도 있고 유튜브 대안 언론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11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압박해야 됩니다 한국 법원이 여태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에 항상 적절하게 적당히 순정해 왔습니다 독재정권 시대 때부터 순치당했었죠 처음에는 해방 이후에 법원이 그런 대로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했지만 법원도 사실상 일제시대의 유산이죠 당시에 독재정권 때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도 법원은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는 대로 공소장대로 아주 겁났던 거죠 수많은 시국사건이 민주화 이후에 재심 신청을 했을 때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1997년에 가서 광주에서 대학살극을 벌인 전두환 노태우 신구부 집단에게 내란 목적 살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 가서 인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과도 없습니다 어제 법사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감에서 나왔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역시 90%가 넘습니다 검찰이 신청하면 바로 내줍니다 검토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법리상 문제만 없다 그러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줘서 우리 국민의 개인의 인권을 유린했던 것도 바로 법원입니다 특히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진짜 뉴스타파라든가 뉴스버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이 압수수색 영장에 완전히 개인의 인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내놓고서 제대로 밝혀진 죄명은 없습니다 검찰의 협박에 겁먹은가요? 사전심사제도 하자고 국회에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거 제도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양승태의 사법농단 기억하실 겁니다 박거래증권과 정권과의 거래를 했었죠 재판거래 문건이 나중에 밝혀져서 큰 일이 있었는데요 양승태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인사권으로 일반 판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승진 그리고 다른 부처의 발령 문제 서기호 판사 사건 대표적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재의명을 무기로 해서 판사들을 길들여왔습니다 배석 판사에서 대법원장까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위부대였습니다 관료화된 정치화된 법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젊은 양심적인 판사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압박하고 국민의 피플파워가 보여주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과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과연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검찰과 법원의 협업 없이는 윤석열 정권 탄생도 그리고 유지도 어렵습니다 유지도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승인 무제한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은 이 엘리트 판사 고시공부에서 어디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이런 판사의 방명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법법을 입은 귀족들의 법을 무기로 한 법치주의에 언제까지 우리는 숨죽여야 되고 휘둘러야 되고 판결이 나오면 모든 언론에서 떠들어 대죠 법의 심판에 국민들은 인정해야 된다 87년 항쟁이 결국은 검찰과 그리고 판사들과 언론인들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돌멩이 던지고 고문당하고 거리로 나갔던 것인가요 직업 법관들 직업 검사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생각하니까 슬픕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보여줬지만 이들은 우리의 뜻대로 국민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20.6% 나왔습니다 네 긍정이 20.6% 부정이 77.1% 중요한 건 부정의 77.1% 중에서 61.6%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70세 이상마저 절반 이상이 부정이다 영남 부정도 마찬가지다 보수층에서도 54.1%가 부정이다 국힘의 지지층 내에서 66.4%만 긍정한다 뉴스 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조해 주세요 네 하여튼 이미 여론은 끝났는데 이제 이게 10%대로 내려가고 사실은 여론에서 이미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점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들의 분열이라든가 대립 갈등, 윤환 갈등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피플 파워, 자발적인 시민의 힘으로 스스로 시민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힘이 언제쯤 우리가 발현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나라도 바로 잡히고 역사도 바로 잡히고 윤석열 김건희 부도 내려오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1%라고 윤석열 정부의 당국에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완전히 윤석열 물가인식 및 기대인플레이션율 한국은행 자폐에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이 물가인식 표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이거 여러분도 보시면 통계표인데요 이 보면은 기대인플레이션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2.8% 향후 1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통계를 첨가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물가인식은 또 3.3% 현재 10월달이죠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농축수산물이 61.2% 공공요금이 50.5% 석유류 제품이 28.3%입니다 이게 다 물가 상승 영향 품목이죠 한전에서 가정용은 올리지 않지만 산업용에 대해서는 8%인가 정기요금 올린다고 그러죠 눈가리고 아웅이죠 산업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 또 영세기업 자영업자들도 정기 폭탄 맞게 됩니다 9월달에 한전요금 받아보신 분들도 깜짝 놀랐을 텐데요 9월달에 한전 정기요금이 워낙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데운다 켜놓고 사셨을 겁니다 하여튼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과 만나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이런 얘기 전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나라의 국정을 책임진다고 하는 대통령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은 마구 휘두러대는 윤석열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긴 건이 얘기만 하고 있는 한동훈 20명이 모였다 그러면서 저저 얘기만 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들의 고통과 생활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던 유난회동 빈손회동이 아니라 완전히 반국민회동이었던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날 부산에 금어사를 가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을 맞을 것은 예상하는 모양이죠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 돌이 한남동 관저로 가지는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시대 조선시대에도 보면 역적들 보면 그 당시에 거리를 지나게 될 때 백성들이 돌을 던졌던 장면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돌을 던지고 싶은 국민들이 무지하게 무수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구한말에 친일 거래들이 잠깐 정권을 잡았었는데 고정황제가 아관 망명 이후에 다시 덕승욱으로 환공하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 친일파 괴례들을 내쫓게 되는데 이들이 결국은 돌맞아갑니다 보부상들이 끌고 나갔는데요 돌맞으면서 쫓겨나서 일부는 일본으로 도망가고 돌맞아서 그냥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사의 사실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역적질을 했던 과거의 간신들이 돌 맞아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도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입니까 도망가겠죠? 망명하겠죠? 후쿠시마로 또 어제 M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저도 보고 참 놀랐는데 일본 유엔에서 북한 대사가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일본 측의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북한은 아직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가 결론이 안 나있죠 우리는 1965년도에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유안부 문제는 쏙 빼고 그냥 경려금인가요? 경제 협력금인가? 그것만 받았는데 박정희가 북한에서 이러한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더니 유엔 주재 북한 대사죠 일본은 근거없고 날 못된 주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의 유엔 한국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침묵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 측을 응원하는 겁니까? 국제적 망신을 또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현재 윤석열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서까지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하는 겁니까? 네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또 망신당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상입니다만 하나의 현상이지만 우리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외쳐댔던 우리 뉴콘 가족 여러분들과 그리고 민주개혁의 진영에 계신 분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해했으면서 그걸 표방했던 그 압박과 그리고 이 프레스가 이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치검찰 엘리트 대 엘리트의 정치와 우리들의 백성들의 민초들의 대중정치가 확실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지지자층들이죠 태극기 부대들이 둘로 쪼개져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쪽은 한동은 물러나라 한쪽은 영부인을 지키자 김건희 영부인을 지키자 한쪽은 한동은 물러나라 소리치고 여의도가 난리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별로 뭐 둘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큰 관심은 없습니다마는 물러나든 지키든 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압박과 프레스에 의해서 이들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한쪽은 김건희를 내치고 우리라도 살자 아니다 김건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김건희 정권인데 어떻게 영부인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친윤과 친한계가 하여튼 가관입니다 서로 간에 언론에 나와서 헐뜯고 신란하고 비난하고 원형 테이블이 없었다 24분 늦었던 이유는 무슨 어디 대사? 어디 대사를 접견하느라 그랬다 한동은이 좋아하는 무슨 뭐 차를 마련했다 그 뭡니까 완전히 훈기하는 조폭세계에서나 있었던 보스가 행동대장한테 훈기하는 사진 그것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모든 게 드러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점이 가경입니다 볼 수가 없지만 싸움 구경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이 4분 5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없잖아요 그걸 리딩할 지도자가 없잖아요 한동은이 아닌 거죠 쫄보 한동은이가 용기를 내줘 효중동에서 진격 돌려 앞으로 그러면 또 나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너 내 부하 아니었어 어떻게 감히 나한테 덤벼 너의 임무는 김건휘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나와서 집으로 가고 브리핑도 자기 비서실장 통해서 하고 그러나 또 용기를 내서 또 친한계 의원들 모아서 하고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집권 여당 대표라 그러면 조목조목 가져가고 민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안보가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따질 거 따지고 배제할 거 배제하고 조치할 거 조치할 거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한 얘기가 뭐 여덟 간신 여덟 간신들은 내 조차야 된다 김건휘 라인이니까 이들이 실세다 그 사람들 명담만 불러줬다 그러는데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조폭 두목의 조폭 두목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쫄보 행동대장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요즘에 조중동 보문요 마치 민주당 성명서 같다라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도 TV조선 김건휘 장벽 그렇게 넘냐 계속 김건휘 정리하라는 거죠 김건휘 정리해라 정리해라 한 달 동안 떠들었는데 조중동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위험하니까 항쟁에 의해서 대중항쟁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김건휘 정리해라 그런데 윤석열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급파한 것인데 한동훈이 뭔가 좀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둘러봐도 그나마 한동훈이가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내세워서 기득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과 용기내서 가긴 갔는데 면전에서는 찔끔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눈치 보고 역시 한동훈은 조중동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온마이뉴스에 났는데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24일자 중화일보 사설 9월 한 달 동안 조중동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지율 바닥 정권이 유난독 때 신경정 벌일 때 같이 잘해라 이거죠 9월 달 만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9월 26일자 동화일보 사설에서는 준 쪽은 기소다 받은 쪽은 불기소다 9월 27일자 동화일보에서는 도이치 명품백 공청계 입설 아 이제 슬슬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여사 리스크 여사 리스크는 건이 리스크지 9월 28일 날 강천석이라고 조선일보 고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 장례에 대한 국민 자신감이 무너진다 나라 장례에 대한 기득권들의 자신감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어야 되는 건데요 10월 3일자 동화일보에서는 디올백은 10개월 만에 무혐이 됐는데 특검법은 24번째 거부권 동화일보는 계속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월 4일자 최재혁이라고 동화일보 조선일보 정치부장이죠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김여사 문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거관꾼인지 협장꾼인지 듣보잡 인물의 노란한 한국전 명태균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태균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니까 명태균을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말이죠 10월 14일에 정영관 동활본 논설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탄핵할 끝에 Untouchable 김여사다 탄핵 당하기 전에 김건희부터 정리하라는 얘기죠 자꾸만 그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 중화일보 사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돌 맞고 가겠다 돌 던져라 조선일보 논설주관 김창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록 디올배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난다 김순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동화일보에 대통령은 패밀리 비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중화일보 사설 중화일보 23일자에는 버티기 선택한 윤 대통령 이번에도 실기하려라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조중동에서 너무 걱정되는 거죠 너무 걱정됩니다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망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탄생시킨 정권인데 이제 와서는 그냥 두드러 팹니다 간 놀아 조중동이 원래 가장 강력한 지분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명태균이야 명태균 주수사 명태균이가 가장 강력했어 아 참 말을 안 들어 명태균 얘기는 듣는데 이건 무석 정권이었어 그리고 주인은 김건희야 김건희 물러나라고 앞만 얘기해봐야 김건희 정권인데 김건희가 물러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바지사장 가스라이팅 윤석열 대통령이 여사 김건희를 내치겠습니까 여사 김건희를 내치면 권력은 무너지는데요 타겟은 바로 김건희인데 하여튼 조중동 합류해서 고맙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살려고 했지만 2016년 17년에도 촛불이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조선일보가 앞장섰죠 숟가락 올려놓고 자기네들도 태블릿 PC니 뭐 했는데 요새가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정권 여러분 혹시 법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비 오늘 법비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법비 법비란 뭐냐 법비는요 일본이 만주계래극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그때 나온 말인데요 법비 하면 뭡니까 법을 가장한 도정무리 때지어 다니는 도정 어디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만주에 비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적, 토비, 산림비, 정치비 등 온갖 비적대가 만주에서 난무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만주국을 세워서 만주국을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적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을 무기로 해서 막 법을 제정해서 궤래극 만주를 통치하게 된 비적으로 운신되는 자들은 즉결처분에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 일본 군인들이 닥치는 대로 비적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주에 있는 백성들이 일본 경찰, 일본 관리들을 법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유리하는 겁니다 딱 좀 들어갔지 않아요? 친일파 뭔가 그리고 때지어 다니는 도정 법을 가장한 도정무리 누구라고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국 전 장관은 당시에 윤석열 정권은 이건 다른 얘기군요 법마다 법의 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법비네 서부할국에서요 악당이 정의를 내세우잖아요 막 쌍권총 이럴 때 정의입니다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정의를 내세우고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기술과 조작 날조 또 모해 위중교사 등으로 다 써먹고 있죠 정적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뿐만이 아니죠 수단 정치인들 그리고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법기술 조작 날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법비입니다 겉으로는 법치주의 실제로는 법악당 몰입해드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비 이거 여러분 포털사이트에 치시면 나옵니다 법비 법을 가장한 도정물이다 떼지어 다니는 도적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법률 조문을 앞세우세요 법률기술을 마치 금고털이 기술처럼 써먹는 자들 이들이 바로 법비입니다 그래서 사법살인이 나오는 거고요 살인면허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권하게 된 것은 명태균이가 여론 조작해서 많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한국판 법비의 난이다 법비 연성 후퇴타다 자 법비들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겠습니까 여론 조작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총동원했겠죠 구수는 안 했겠죠 설마 무속 무술 여론 조작 돈은 안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았을 텐데 법비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그 수단을 써먹고 그리고 휘둘렀던 장립무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명태균이 장립무사라고 그랬나요 윤석열은 이 마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내부 분열과 내부 폭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태균 사태입니다 결국은 지금 법비 엘리트 정치 세력 때 우리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뉴콘 가족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진짜 힘든 토요일날 집회도 나가기 힘든 우리 국민들 대중들의 정치 이 대결이 지금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 법비들은 끝까지 법기술을 통해서 법을 가장해서 위장해서 법 악당 노릇을 할 것이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그리고 영구 직권까지도 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지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령을 때리고 추감고 인맥들을 다 해서 그 문제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중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016년 17년에 촛불항쟁을 통해서 이 자발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입니다 다 거리에 나가서 이 박근혜 집단을 무너뜨렸는데 더한 집단이 지금 잡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촉발은 민주노총이라든가 기층민중단체가 시작했고 그리고 언론이 뒤따라왔습니다 지금 형국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투표 퇴진국민투표 시민사회에 대한 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바같이 조중동들이 완전히 윤석열 정권을 버릴 기세입니다 긴건이는 긴건이 버리는 게 같이 버리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4월혁명이라든가 아니면 광주항쟁 또 87년 6월항쟁도 유사했습니다 앞에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 분기점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중이 합세할 때 4월항쟁도 시민들이 합세했죠 그리고 광주도 전남대 학생들이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시위하니까 나중에 시민들이 광주시민들이 모두 다 합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전남도청을 뭐 10일간입니다만 광주시민들의 품에 있었습니다 87년 6월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운동 세력 학생운동 세력 그리고 당시에 DJYS의 국민운동본부가 그렇게 싸우면 나중에 결국에는 넥타이 부대 그리고 우리의 촛불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말 없는 다수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발적 시민들이 일어나야 이 법비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태균 사건이라든가 현재 벌어지는 국정사 감사 김건희 리스크들은 하나의 중요한 환경적 요인일 뿐이다 결국은 자발적 시민인들이 들고 일어날 때 이 상황은 종료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술독에 빠져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점쟁이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저희 오늘 컨셉입니다 네 참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설문을 올렸었죠 이 관계로 설문을 올렸더니 많은 독자분들께서 무속으로 흥한 정권 무속으로 막한다의 90% 이상을 찬성표로 던져주셨고 다른 분들은 김건희가 구수를 하든지 뭐 하든지 정권을 연장하려고 할 것이다 충격적인 얘기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이 점쟁이 정권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전쟁 문제입니다 이 파주 주민들이요 파주 비무장지대 안에서 사는 분들이 한 달 동안 고문당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 난 부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미치겠다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과강하고 시작해서 밤에는 짐승소리 굉음소리 이게 9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고문을 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암흑 세계에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와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백무장지대의 대성동 마을 사람들입니다 밤낮없이 남과 북에서 틀어대운 확성기 소리에 소름끼치는 소리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군 확성기 박성과 북한의 확성기 박성 서로 경쟁하듯이 떠들어대면서 타주지역 연천지역 비무장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북가족단체라는 연합의 데서 다음주에 대북전당에 10만장을 살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성학이라고 여러분 있죠 미국의 민주주의재단에서 자금받아서 산다고 하는 박성학이가 어제 국감장에 나타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리에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여기가 최고인민회의냐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믿는 뺏이 미국이 있으니까 대한민국회 와서도 큰소리 치는 모양입니다 경기도가 뒤늦었습니다 뒤늦게 왜 이렇게 뒤늦게 했는지 전 잘 이해가 안가는데 하여튼 뒤늦게나마 다행이죠 파주 연천 김포 등의 11곳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지역 시민단체 정당 주민 대북전단의 살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마치 총격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가 비무장지대 파주 연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대북전단을 뿌려대고 북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폴란드 대통령이 왔었는데요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에 윤석열 부부를 비난한 삐라가 살포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오물풍선만 보낸게 30번이나 넘는데 전단 살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GPS라고 있죠 위치정보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서 투척해서 용산 앞마당에다가 대통령실 앞마당에다가 뿌려댔습니다 망신이 됐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 행사하고 있는데 이때 김건희가 또 1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대단합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무인기 집투에 대한 보복 대응인 것 같다 남한 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인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단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6431기 육군 중장 출신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피해를 발생시켜서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대북 심리전 심리전은 전쟁의 일종입니다 요즘에는 전쟁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심리전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일촉 즉발의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냐 한기호 국회의원과 신훈식 안보실장의 문자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이 사람은 북계군이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심리전이라는 것은 전쟁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신훈식 실장이 바로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대책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의 춘미애 의원이 이것은 부승찬 의원이 선전폭으로도 볼 수가 있다 상호보복 남북전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깜짝 놀라서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심리전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도 말아라 박선원 의원 오늘 저희 출연합니다 박선원 의원이 내가 심리전은 너무나 잘한다 얘기한 바람에 한기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어제 폴란드 폴란드는 바로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국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막 몰려왔었는데 왜냐하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러시아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수반 행정수반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파장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막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것이냐 답변은 안 한 모양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빌드워퍼를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훈련이 간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파병한다라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홍보 뉴스를 갖고서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미국을 움직이면서 미국의 무기도 팔아먹고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의 하나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 라스트 수단은 전쟁과 계엄령이라는 부분들이 점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점쟁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쟁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한 건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지지율이 20%로 떨어져도 꼼짝하지 않는 윤석열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핵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의 비선실세 요승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레고리 라스푸틴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결국은 러시아 제국에 몰락에 기여했고 종교와 외교 내정까지 간섭하면서 국정농단을 벌였던 유명한 요승입니다 차르부부의 신임을 얻어서 황태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신임을 얻으면서 러시아 제국의 몰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사진도 라스푸틴과 자르부부들의 묘사한 사파입니다 결국은 귀족들의 반발로 라스푸틴은 사형을 당했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부 갈등과 권력 투쟁에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점점이 명태균의 국정농단이 대단합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술독에 빠져버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인데요 저희들이 어제 분석했듯이 네 이게 지금 강혜경씨가 국감에서 증언한 내용들이죠 한 9가지가 추려지는데요 영적으로 대화를 한다 윤석열은 칼을 잘 휘두르는 장림무사다 김건희는 장림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 부리도록 한다 안준백이 주술사와 장림무사 이것이 일본의 만화에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문제 또 최은순이 벙거지를 쓰고 가는 모습 김건희 꿈에 윤핵간이 등장하니깐 윤핵간은 윤석열을 팔팔 끓는 소리에 삶아 먹는 현상이다 그 뒤로부터 윤핵간들이 조용해졌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을 취소해라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사원 방문을 하지 말아라 등등 이것뿐만 이겠습니까 강혜경씨한테만 나온 얘기인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시기에 그리고 대통령이 대응을 한 다음에도 무당 무석사의 말 한마디에 바뀐다 결국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김건희 윤석열이 전혀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경력도 없고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사상이라든가 국정철학에 입각한 내용도 없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기반도 없고 오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티 감성을 이용해서 이 어퍼컷인가에 어퍼컷 휘둘러 왔고 이 어퍼컷도 제 생각에는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속과 무당과 점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정치공학 여의도 문법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속이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강진국 기자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구인 동해에 있는 현재 대통령실의 황정호 행정관의 부친인 황무 황두구죠 예 그 사람도 무속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본신을 믿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윤석열이 일본을 추정하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친일파 이상을 넘어서 친일 부역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무속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져도 흔들리지도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것은 자신들의 신념인 것이죠 그 신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완전히 무속적 신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대부분 다 여론정치를 합니다 아무리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여론에 민감하고 여론정치를 하면서 자신들의 정권의 위기를 넘기고 정권을 유지합니다 전두환도 여론정치를 했고 박정희도 여론정치를 했고 이명박도 여론정치를 했고 박근혜도 여론정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내각도 세신하고 비서실도 세신하고 인사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려고 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인사를 쓰려는 거죠 아주 상식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결국 무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무속의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 의존하고 실제로 여러분도 주변에 한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나오면 모든 세계관이 그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한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우리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경제 강국 10위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지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잣대를 정치공학적으로 아니면 정치현상으로 갖고서 정치학적 개념을 갖고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으로 해석하면 명략 좀 배워야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만주 계래국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행했던 법비 오늘은 법비 시리즈 두 번째로 유심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에 긴급조치가 9호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술 먹다가 박정희를 욕하면 그대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긴조 위반으로 재판받은 건이 1392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900여 명 대단합니다 다행히 막걸리예요 물론 이제 시국사범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여기에 기여한 판사 유심판사라고 일명 52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추후에 대법원장이 되고요 대법관이 되고 헌재 소장이 되고 국무총리 부총리 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유심판사들이 독재 시대에 독재정권을 독재정권에서 야 이 처분해 검사야 기소해 판사야 이거 재판 두드려 양승태 김황식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유심판사들입니다 이 23명이 대법원장 이후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시국재판들 나중에 재심신청해서 또 무죄가 됐죠 그러나 법원은 사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마디 했는데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75년도 11월 대구지법의 상주지원 주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욕한 A씨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박정희 욕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참해진 것이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박정희 욕을 한 거죠 박정희 정치는 모두 아니다 반복해서 말하니까 긴급조치 9호에 걸렸다 1976년 11월에 서울형사지법 정일권 박정희 그것들 다 일본군 출신이다 만주군 출신들이거든요 형편없는 것들이야 우리 독립군은 얼마나 많이 잡아놓고 못살게 했는데 사실입니다 이런 본인 이발소에서 대화 중 유언비어를 날초했다 유포한 C씨에게 징역 3년이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혐의는 유언비어 날초 긴조 9호 위반입니다 표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유심판사들입니다 뉴스타파의 오래된 기획기사였는데요 이병호 김석수 송진훈 이회창도 들어가 있네요 김황식 유심판사들입니다 최정령 박우동 김동 이런 사람들이 독재정권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승승장구에서 법원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국정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유신철폐 유인물 제작 배포한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했습니다 이야 진짜 10년 동안 썩어라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 유심판사를 봤을 때는 권력에 굴종하고 아부하면서 권력을 쫀 흑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들의 흑역사는 일제강정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역대 대법원장 대법관 137명 중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4명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간 사람 19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해방 이후에도 판사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단재와 반성이 없었던 친일 판사들이 우리 법정을 유린한 것입니다 친일파 김두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법관 그리고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으로 등극했습니다 4.45 익개원 잘 아시죠 여러분 6.25전쟁 때 부산에서 이승만이 해서 자신의 정권을 연장했던 가결 주도했던 백한성 이 사람은 박한성 내무부 장관이죠 친일파 판사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조보암 선생을 북한과 내통했다고 해서 사형선거를 내린 재판부 5명 중 4명이 바로 친일파였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예 이들입니다 바로 무도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한국의 법정을 다스리고 있다 다스린다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만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인사와 승진을 좌우하면서 일반 양심 있는 젊은 판사들을 데리고 놀았다라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법비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뉴스브리핑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검찰과 유심판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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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